BBS 불교방송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 생방송을 통해 모금한 8,230여만 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려울 때 성금을 모아준 전국의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BBS 불교방송 시청취자들의 자비와 정성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해졌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수제의연금 8,23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BS 라디오가 지난달 20일 6시간 동안의 특별 모금 생방송과 TV 캠페인 광고를 통해 모은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도 많이 오고 피해도 많고 피해를 본 분도 많고 코로나로 피해 본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행활동의 어떤 모습도 바뀌고 가는 것 같아서 종단뿐 아니라 저희도 포교 언론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정적시키고 개발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이에 대해 원행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공적 역할과 성금을 모아준 전국의 불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행을 합쳐서 종단과 불교가 또 라디오가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앞서 BBS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보시 특별 방송을 통해 모금한 1억 2천만 원가량의 성금을 지난 3월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다며 BBS를 비롯해 불교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이라서 서로 화합하고 인내하면서 잘 겪어내야죠. 이선재 사장은 코로나19 시대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인 BBS가 존재하는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겨 한국 불교의 역량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집중호우까지 모두가 힘든 이때 BBS 불교방송의 방송 매체를 활용한 자비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